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순조입니다. 오늘 퀘스트는요.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 달을 세 달로 늘리는 공부 방법. 여러분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. 한 25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거예요. 제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. 아 지금이 뭐 7월이면 얼마나 좋을까 8월이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초조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를 굉장히 긴 공부 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제가 간단히 겪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국시 공부할 때 국시 공부를 한 한 달 정도 국시 시험을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굉장히 초조하게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때였어. 근데 국시 때는 다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옆에 오며감에 친구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걸 오며감에 보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야 지호야 내가 20분 전에 너 봤는데 20분 전이랑 똑같은 페이지 보고 있다?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저도 모르게 20분 동안 멍때리고 있었던 거죠. 뭐 딴 생각을 했겠죠. 시험 끝나면 뭐 하지 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?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? 시험 붙으면 어떡하지?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저도 모르게. 그래서 제 친구가 이 어플을 소개해 줬습니다. 지금은 그 어플이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앱스토어에다가 타이머라고 쳐봤거든요.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친구가 이 어플을 소개해 주면서 지호야 이거를 이용해봐. 그러면은 네 공부 효율이 엄청 높아질 거야. 라고 추천을 해줬었어. 제가 그래서 이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이 어플이 제일 간단해 보이길래 단순해 보이길래 제가 다운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제가 10초로 세팅을 해놨어요. 그럼 제가 켜볼게요. 시간이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띵 하면서 진동이 울려요. 그리고 또 10초가 지나면 그 다음 10초가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내가 설정한 시간마다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10분으로 맞춰놓고 10분으로 맞춰놓고 여기 라운드가 있거든요. 남은 라운드라고 돼 있는데 10분으로 맞춰놓고 10번의 라운드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100분이죠. 100분. 그리고 이거를 진동으로 해놓고 주머니에 딱 넣어놨어요.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10분이 여러분 상당히 빠르거든요. 금방 지나가요. 10분이.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내가 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거든. 멍때리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다고 이렇게 뭐 종이 끄적끄적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윙 울리는 거야. 주머니에서.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. 어? 10분이 지나갔다. 내가 딴 짓 하다가 10분이 지나갔다.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공부를 한 20분, 30분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조금 늘어지거든요. 그러면 또 약간 늘어져서 좀 집중 못할 때 또 윙 울려. 그러면은 또 깜짝 놀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10분마다 어? 10분 동안 얼만큼 했지? 10분 동안 얼만큼 했지? 이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공부 효율이 높아집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이 타이머를 켜기 전에 내가 혼자 공부할 때는 약간 설렁설렁 산책하는 느낌이었다. 맑은 공기 마시면서 풍경도 바라보고 뭐 가끔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걷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를 하면은 계속 옆에서 PT 선생님이 계속 채찍질하면서 더! 뛰어! 뛰어! 쉬지 마! 뛰어! 계속 이런 느낌이야. 그래서 이 타이머를 켜놓고 100분을 공부하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완전 거의 막 너덜너덜 해져요. 막 전력질주 한 느낌이 들어. 뇌가. 그러면 그때 딱 10분을 깔끔하게 쉬는 겁니다. 진짜 그때 딱 멍하게 쉬고 그 다음에 다시 100분을 라운딩을 시작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공부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요. 제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던 것 같아요. 여러분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3시간이 맥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타이머를 켜놓지 않고 그냥 공부했을 때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도서관에 가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. 나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도서관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. 도서관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그 시간에 책도 보고 했겠지만 사실 제가 하루 종일 10시간을 앉아있다고 해도 10시간 내내 공부했겠어요? 아니죠. 중간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앉아서 딴 생각도 하고 계획표도 짜고 이러면서 쓸데없이 날려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제 기억에 도서관에 딱 도착하면은 일단 그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도서관에 일찍 왔다는 그 기쁨을 한 20분 정도 누려.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요. 그래서 책을 피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엔 잘 돼. 이제 한 2, 3시간 정도는 되게 잘 돼. 오전 공부를 열심히 잘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점심을 먹잖아. 점심을 먹고 나면은 갑자기 효율이 확 떨어져.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그때부터. 뭔가 자꾸 막 뒤척거리고 공부가 아침만큼 안되네 하다보면은 시계가 오후 한 3시, 4시 정도 돼. 그러면 막 집에 가고 싶어. 도서관 나가고 싶어.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6시까지만 버티자. 6시까지만 있다가 나가자. 그러면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6시가 되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. 그때는요. 2시간 앉아 있는데 20분은 공부할까? 나머지 시간 뒤척거리고 계속 시계 보고 나갈 생각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남은 거를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. 그럼 3달이 남아도 소용이 없어. 근데 한 달 남은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 켜놓고 10분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쓰잖아요. 3달의 효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헬스장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설렁설렁 뭐 이거 좀 운동기구 이렇게 하다가 아휴 힘들다.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엄청나게 고강도의 트레이너를 옆에 10시간을 붙여놓고 트레이너가 10분마다 자 이제 이쪽 와서 이거 하세요. 자 열심히 또 10분마다 또 이쪽으로 와서 이거 드세요.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. 이렇게 10분마다 계속 바꾸면서 여러분들을 10분마다 계속 채찍질해주면 한 달만 하면은 완전 몸짱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트레이너 없이 그냥 내 그냥 컨디션대로 설렁설렁 하면은 3달이 아니라 5달 6달이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타이머 플러스라는 운동 타이머 다른 거 많아요. 되게 많아. 타이머 키면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돼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. 10분 간격으로 진동이 울리게 해놓고 100분 10 라운드라고 하면은 100분이 지나가면 이제 한 라운드가 끝나. 그러면은 라운드가 끝났을 때 진동이 휑 울리면서 끝났다고 이제 알려줘요. 그러면 그때까지는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 라운드가 끝나면 잠깐 쉬는 거야. 10분 정도. 진짜 뭐 눈을 감고 쉬든지 나와서 커피 한 잔 하든지 그렇게 쉬고서 다시 들어가서 그 100분의 라운드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 달 동안 하잖아요.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시험 시간 동안 집중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돼요.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.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.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고 시간을 정말 아주 적은 시간이 남았지만 단 빈틈을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서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해줬던 조언인데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. 남은 한 달 세 달처럼 타이트하게 써서 여러분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테스트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